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스키마타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캐스트를 또 찍냐면 그 복잡한 실험 내용 같은 것들 나오는 영어 빈칸 추론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실험 내용을 통해서 뭔가 추론을 해봐라 이런 빈칸 추론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독해력도 충분한데 실험 내용 나왔을 때 헷갈려서 틀리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 그래서 평가원 빈칸 추론 중에서 이 복잡한 실험 내용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저격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뭐 방법은 언제나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하듯이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스스 리딩 요 방법으로 조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자 더 스위스 사이컬러지스트인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여러분 이거 청바지할 때 그치는 아닙니다. 이건 장피아제라고 읽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야. 교육학 쪽 공부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주 분석을 했어. 그 아이들의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끊어봐요. 지금 화재로에서 서술의 초점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시간 개념이란 말이야. 아이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살짝 서술의 초점 뜨면 메모를 쳐놓고 가라고. 이게 스키마 타이에요. 이걸 참고해서 문제를 푸는 게 스키마 레퍼런스. 선생님 기술이죠. 근데 뭘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냐면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근데 어떤 능력이냐. 그 시간을 비교도 해보고 추산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에 걸린 시간이냐면 수없이 많은 여러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을 비교도 해보고 추산도 해보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애들이 있어. 애들 꼬맹이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야. 분석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다른 거 다 해석 못해도 애들이라는 특이점이 있을 거고 시간이라는 특이점을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전반부에서. 그치? 이게 서술의 초점. 그 전체에.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올타쿠니. 장난감 자동차가 두 대가 나오는 거야. 두 대가 나오면 보통은 비교되죠 뜨거든. 얘는 이럴까 얘는 이럴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두 대를 놓으면서 완전히 똑같은 자동차를 놓는다고 하면 실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네 두 자동차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번 성질 중에서도 나 진짜 답답한 게 얘네 둘이 똑같은 속도로 달리거나 똑같이 뭘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요. 실험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한 대는 어떻고 한 대는 어떻다라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대가 뭔가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두 명의 자동차가 러쉬온 보여졌습니다. 근데 어떤 자동차냐? 러닝. 달려있는 자동차입니다. Synchronously. 동시에. 평행한 트랙에서. 그러면서 그 자동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뒤에 이제 뭐 현재분석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설명이 나오겠지. 그렇죠? 어떤 자동차인지. 근데 우리 망가가면 안 돼요. 지금 자동차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아이들의 시간 개념 관련된 것들인데 자동차 두 대로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 A라는 자동차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다면 얘네들이 평행한 트랙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다라고 했냐면 시간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달렸어요. 같이 함께 달렸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요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야 돼요? 프레딕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시간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가 달라야 돼요. 차이 나는 게 뭔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실험적 내용은 절대로 똑같이 안 줘요. 뭔가가 차이가 나면 이게 단서가 돼서 답이 나올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랬을 때 출트런들은 were then? 그 이후에 asked, 요청, 질문을 받습니다. 야, 판단해봐. 뭐에 대해서? 그 차들이 had run for the same time? 동시에 달렸어. 그러니까 똑같이 달렸어? 같은 시간대에 달렸어? 그리고 한번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으면요? 너의 판단 자체를 정당화해봐.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프레이스쿨러 학교를 아직 당기기 이전의 꼬맹이들 또는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린애들은 confuse, 나왔다. 문제점.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어떤 차원, 측면과 공간적인 어떤 차원, 측면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것들을 혼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emphasis reading 관련돼서 강조를 하나 하고 갑시다. 예찬을 하나 하고 가면요. confuse라는 단어가 떴으면 별이 번쾌 팍 튀어야 돼. 왜? confuse니까. 왜요? 선생님. 미쳤어요? 아니고 아니 뭔가 혼동을 일으킨다잖아. 이거 문제점이야. 그치? 실험 내용에서 어떤 문제점이 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에서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아까 시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공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여러분들 추론이 못 가도요. 문제점에다가 콜론 떴어요. 콜론이 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보충 설명이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충 설명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뒷부분 이 정도 분량이 그 앞 문장을 지지해주고 있어. 그러면 강조가 어디 걸리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 엠파시스 강조가 엄청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최고 중요한 문장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애들이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 꼬맨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랑 얘적인 면에서 혼동을 일으킨다. 아하. 그럼 뒤에는 이제 시간하고 공간하고 헷갈리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봤더니 스타팅 타임은 판단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스타핑 포인트에 의해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건 시간적인 거고 이건 공간적인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스타핑 관련해서도 이건 시간적인 거고 스타핑 포인트는 공간적인 거고 듀에이션. 지속 시간은 시간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공간적인 요소, 거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 저치드. 아, 저치드는 생략이 된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비록 각각의 이러한 에러들이 다른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에러들이 있어.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아하. 그러면은 얘네들 차이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공간적인 차이가 있나 보다. hence 따라서 a child, I didn't make claim, 주장할 수 있습니다. that the car, 차들이 시작했어요. 러닝을. 그리고 stopped, 멈췄어요. 러닝을. together, 함께. 이건 맞대요. 일단 옳은 내용이래. 그러니까 출발과 정지가 똑같은 거는 오케이. 동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car, which stopped further hay. 더 앞에서 멈췄던 자동차가 있대. 아하. 봐봐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비교되지로 실험 결과 뜨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공간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내용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B라는 자동차가 조금 더 앞에서 멈춘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 타이밍하고 종료 타이밍이 시간적으로는 동시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이 친구가 속도가 더 크다. 속력이라고 할까요? 내가 수학 강사도 경임을 하고 있어서 불편하다. 속도라고 했더니. 속력이 더 큰 거야. 이게 가십니까? 이게 이거지, 이거지. 그러면 두 자동차의 차이는 거리 차이하고 속력 차이라고 볼 수 있겠구만.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incorrect, 잘못된 거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 synchronously라고 했거든. 실험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정답 봐봐요. 원, 어떤 거냐면 어떤 자동차? 하나. 하나는 running faster예요. 하나는 running faster. 그리고 stopping. 멈춰요. 그리고 멈추는 건데 further예요, further. 더 멀리 가서 멈추는 거예요. down the track. 그 track 쭉 따라가다가 더 멀리서 멈춘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뭐야, 더 빨리. 선생님이 속도적인 요소 그리고 거리적인 요소 차이 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근데 나머지는 뭐 비슷한 거 서로 겹치는 내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되게 웃긴 게 이거 비교대종 관련해서 기본 문형 관련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설마 똑같은 걸로 문제를 주겠냐고. 차이가 나는 걸로 문제를 주게 되지.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거 캐치해야 되는데 시간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혼동을 일으킨다는데 그럼 공간의 차이에서 정답이 나오겠지. 공간, 그러니까 거리적인 차이가 있어. 오케이, 이것도 본문에서 읽었어. 그러면 거리 차이 관련해가지고 엮을 수 있는 거. 핵심 서술의 초점이 거리 차이란 말이에요. 거리 차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어야 돼. 2번만 해도 둘 다 똑같이야. 그죠? 그리고 3번도 둘 다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둘 다 속도를 막 바꾸고 똑같이 도착하는 거야. 속도를 바꿨지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보스. 역시 또 보스가 들어가. 아, 골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언어수는 하겠습니다. 아마 삐이 처리 될 건데 바보냐고. 둘 다 똑같이 뭘 해버리면 실험 자체가 성립이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영어 질문을 많이 읽으면서 경험 같은 것들이 쌓이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과학기술이 아니어도 여튼 실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대조군, 강조군 또는 서로 서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되지로 물어봐. 그러면 공통점은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차이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엮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차이점이 없다면 이거를 자동차를 두 대를 이렇게 걸 니가 있다 없다? 없지. 한 대만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도 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마지막에 공간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엮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스키마타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스키마 레퍼런스 해주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요. 여러분 깊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만 이런 글을 머리로만 입고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근데 수학 3점짜리 문제만 아까 수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3점짜리 삼각함수 문제 그래프 문제만 하나 풀려고 해도요. 암산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풀면요. 한참 걸리거나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펜으로 쫙쫙쫙쫙 그어서 풀면 두세 줄만 해도 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됐던 내용들만 착실하게 정리를 해놔버려도 아 이게 무슨 차이구나. 차이점 봐야 되는구나. 얘네들은 실험 내용은 비교되어 주니까. 해서 스키마타 만들어 놓고 차이점 뭔가 따져보면 정답 바로 나오는 거거든.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추론하는 능력이 메모를 참고할 때와 메모를 참고하지 않을 때가 훨씬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런 문제를 풀고 전반부에 실험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왜 암산을 하고 있어? 어?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지 이렇게 멀쩡하게 펜을 들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놔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안 써먹습니까? 어? 야 엄마 한번 해봐. 진짜로 손에 안 봐. 그리고 모든 아주 쉬운 지문에서까지 스키마 레퍼런스 하는 게 여러분들 부담스럽다면 아니 어려운 지문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3점짜리들 아니면 빈칸 추론 아니면 내가 특별히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유형들만 해봐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메모를 참고 안 하고 풀어야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착시효과. 왜 착시효과냐면요. 이거 평가원 문제야. 그래서 이거 첫 줄만 검색해보면 여러분 지문이나 그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 직접 한번 풀어봐봐. 메모 전혀 없이. 판단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판단하고 고민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답 가능성이 높아져. 너는 아니 나는 나를 안 믿어. 왜? 나는 실수를 맨날 하니까 판단력도 약해. 그래서 만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너는 너를 믿니? 지금까지 네 인생을 돌아와봐. 믿을만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선생님 나는 철저해요. 완벽해요. 웃기지 마.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은. 눈으로 보면서 따져요. 눈으로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명사회에서 글과 기록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사고력이 급증한 어떻게 보면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도 메모를 쓰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월하고 진화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뒷짐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뒷짐지고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왕 갖고 있는 능력을 안 쓰는 거나 똑같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을 꼭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2점짜리 빈칸출원이에요. 그런데 얘는 2점 주기에는 어려워. 얘는 3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심화 유용독회 완강한 이 강의가 빈순삽 3점 강의였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기본 유용독회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2점짜리 빈순삽 모음 강의를 하나 이번에 10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로 이제 앞으로 당분간 캐스트 찍을 건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핵심 내용들 캐스트에서 그냥 다 가르쳐드려요. 선생님은 뭔가 숨기거나 모아놓는 거 없이 그냥 다 풀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강의 들어오기 부담스러우면 캐스트라도 뜨면 그냥 꾸준히 봐봐. 여튼 도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싶으면 Q&A 게시판에 상당글 남기십시오. 지금 상황에 아 전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기타 유용독회 이거는 나중에 캐스트 한번 다시 찍을 때 그때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실험 관련된 추론 내용은 여러분들 장르 상관없이 반드시 스키마 레퍼런스로 푸시는 겁니다. 우리 도식화한 결과물 스키마타 활용하시면 복잡한 추론 복잡하지 않아요. 초등생도 가능한 그런 분석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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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